우와 봐라 다시 오니까 좋지? 아까 이거 못봤잖아 오 진짜 크다 살 늘어난 거 봐라 진짜 좋지 않나 이 동물아 완전 강추였다 콜렛이 좋지 입장료도 싸고 9만원에 내 식구가 털이었는데 털 털 진혜가 못 만져본다고 똥는다 똥 응 응가 다 튀었다 진혜 왜 멀리 있는지 알겠어 응가가 다 튀니깐 멀리 응가가 다 튀니깐 멀리 다시 물에 들어가겠다고 내가 응취할게 냄새 장마야 아빠다 동물사욕 때 진짜 하라겠네 진짜 작동 어떻게 하지 작동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 우리 한번 보자 여기 몇 번 돌아야겠다 너무 새로운 거 계속 본다 여기 밑에가 연결되었나 다른 데랑 까다란 다만 普段見れんところを見てしまった感、半端なくない? アッコールを食べるとシイラ感じ? あの魚のほうがすげえ気になる あの魚を食べる え、嫌だ、なんか 耳、耳気が入ってる カバー 頭重そう ミッチだらけのところだ 赤岡さん すごい 天井でかいんだ カバー かわいい チャンプソモソと電気 泳いでくれんのんかな 泳いでくれそうだったけどな いや、 유지로 옥키는 거 보니까 이 배고파의 그런 거였어요. 응, 알죠. 鼻은? 鼻? 鼻. それをお掃除してくれるんじゃない? この魚ちゃん. 素晴らしい魚야. 違うかな? でもあるよな、そういうのなんか. わきいちゃんのビール. オッキー! 口でこうやって,また貼る. 食べるわ,そうね. 入ろうか、留まって. 여다리 여다리 여다리